피니. 뒤쪽이야? 우리? 허리는 144인데? 뒷바람. 기적 같지 않아요? 그러니까. 그게 왜 이게? 면수면 돼. 소름기. 소름기. 우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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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나이스. 붙었다. 붙어. 나이스. 우와, 역시. 들어와, 들어와. 컸어, 컸어. 소름기차. 오늘 좋은데? 여기까지, 여기까지. 오늘 왜 이래? 대박, 대박. 너무 생각지도 못했는데 왜 이래? 짱이야, 짱. 오늘 짱. 역시 이래서. 들어간 줄 알았어. 이래서 박 회장님이 민 겁니다. 나이스. 그래서. 이래서. 그 다음 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